샬롬 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화려했던 5월은 가고 이제 더 화려한 장미꽃이 여러가지 장미꽃들이 피니까 정운 가득 꽃향기에 취해서 한 30여종의 장미꽃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서 이름은 다 모릅니다 유럽 독일 장미로만 알고 이 아이는 신부 부캐와 같은 작년에 사다 심었는데 아주아주 곱군요 저 멀리서 뻐꾸기 소리도 나고 샤시타 돼지들이 아주 순백색으로 아주 깨끗하게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안젤라 장미 안젤라 장미가 첫해는 이렇게 피더니 요건 이제 첫해입니다 저쪽에 인연된 장미는 아주 진하게 화영도 크게 피는군요 30여종류의 장미도 향이 좋지만 인동초향은 누구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금은하라고도 하죠 저쪽에 붉은 인동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산에서도 볼 수 있고 금색과 은색이 같이 피어서 금은하라고 합니다 아주 향기 아주 잘됨 좋습니다 노루 오줌이죠 묵은 아이들은 꽃대도 아주 튼실하게 제가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로 여러 개로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제가 이제 요거를 뿌리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쭉 심었더니 흰색 흰색 연핑크 진핑크 그 다음에 요색은 흔하지 않은데 요색은 레드 컬러 같습니다 노루 오줌도 월동 잘 되고요 아주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풀 속에서 피면 또 아주 오묘한 아주 그런 느낌이 가는 제가 애정하는 노루 오줌입니다 열흘 전 여기 이제 빈털을 어떻게 장식을 만들까 하다가 돌로 다 해서 하트 하트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휴케라 여기저기 이제 그동안 아무데나 심어놨던 그 휴케라를 제가 모아서 이렇게 하트 휴케라 가운데다 이제 다른 색도 넣는데 그냥 있는 거 심자니 이제 빛깔이 사실은 이게 그라데이션으로 컬러마다 이렇게 하면은 예쁜데 돈 안 드리고 하느냐고 그냥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아이들도 가득 차면은 내년쯤 되면 아주 또 멋진 작품이 될 겁니다 작년에는 음 장미가 많지 않아서 그래도 몇 가지 외웠는데 이젠 너무 많아서 외울 수도 없습니다 다 겹장미고 유럽 독일 땅장미 저쪽에 노발리스 이제 요런 아이나 유명한 아이들 알 수 있구요 아 장미 색감 참 화려합니다 루비 솔채입니다 루비 솔채 얼마나 얼마나 색감도 예쁘고 귀하면 루비라고 할까요 루비색하고 똑같죠 루비 솔채 월동되고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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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대 나이인데 이 속에서 파묻혀 있어갖고 존재감을 몰랐는데 이쁩니다 이쁩니다 얘는 블랙 장미 블랙 로즈인가 봅니다 빨간색으로 도저히 볼 수 없고 스읍 와 블랙 로즈 보셨나요 와 색감 너무 고급지네요 요 아이 손 봅니다 와 너무너무 고급진 아이입니다 붉은 색보다는 자색 그래서 블랙 로즈로 보여집니다 하트 오 저 옆에 아주 노란 미색도 아 아이고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오 각가지 장미향에 이쪽에는 사하라 장미 그러니까 2년 전에 있던 아이들은 이름을 어느정도 아는데 지난해 여러 아이가 와서 요렇게 아이고 이뻐 딸 요거는 저예요 활짝 펴서 지고 있습니다 하하하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이 꽃에 엄청 화려하거든요 하 이런 꽃 처음 본다고 또 젊음 늙음 흠흠 어느정도 되면 꽃을 따 버려야 따 버려야 다른 아이들한테 또 이정도 되면 꽃을 미련없이 따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새송이 나오는 아이들이 양기를 받고 여기도 보는 사람도 이쁘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요아이만 빼면 예쁘잖아요 지는 꽃은 반드시 따 주는 기본 찬란한 햇볕에 보답하듯이 원추리꽃이 피었습니다 언제나 월동 걱정 없고요 여기서 이제 꽃송이가 많이 올라오는데 원추리꽃 원추리꽃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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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격적인 원추리가 여기저기 많이 펴있습니다 클레마티스 보시겠습니다 클레마티스 역시 몸값 거한 아이들은 몸값을 하죠 동시에 2, 30송이 펴습니다 너무 높아서 우연히 화용을 잡을 수가 없네요 어리 보자 이 아이들이 겹이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종이 같이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아주 빈티지한 컬러감에 근데 참 이 아이들은 아래는 죽은 곳 말라 죽은 양 하면서도 위로는 꽃을 이렇게 잘 피워주거든요 클레마티스 최고입니다 하늘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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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에요 아주아주 개화기간 6개월 겹꽃인데 하늘바라기 비바람에도 쓰러지지도 않고 최고입니다 하늘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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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짝꿍 말로는 이것이 도둑놈의 지팡이? 도둑놈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들력에서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런 식물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자꾸 없어지고 스멸되고 하니까 나름 뭐 꽃도 화려하진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있죠? 따글글 따글글 이렇게 날렸습니다. 뒷모습을 와서 또 찍어보니까 따글따글 아주 따글따글 이렇게 날렸습니다. 뒷모습을 와서 또 찍어보니까 화형이 아주 크고 저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붉은 장미인데 엄청 화형이 아주 장난 아닌게 커서 존재감 뿜뿜입니다. 이제 드디어 3년차 되니까 아치의 장미 덩굴이 올라갑니다. 사스타데이지가 하단 뒷면으로 와서 보니까 어 오랫더라 아주 사스타데이지가 우와 아주 풍성이 많이 많이 자꾸 번지니까 여기 아래집까지 이렇게 다 번췄습니다. 아래집까지 우리 꽃이 다 날라가서 꽃밭이 되었네요. 사스타데이지 정말 저는 흰색 꽃이 참 예뻐서 보는데 이른 아침부터 아주 벌들이 많이 모였네요. 어우 지금 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어느 분이 먼저 와서 어우 벌 요새 보기 힘들다고 여기 벌 하나를 보고 근데 벌 많습니다. 꽃이 많으니까 지금 제가 보는 것만 해도 다섯 여섯 개 어우 많습니다. 벌 위에 벌이 또 안 끌려 벌소리가 벌소리가 듣기 좋군요. 바람에 한들한들 샤스타데이지 저는 그저 많은 분들이 와서 카페를 차려라 카페 하면 딱이다 라고 조언 많이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네 안젤라 장미가 묵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화려하게 피더라고요. 안젤라 장미 여기저기 정말 벌 때문에 벌소리가 여기 많았대 지금 벌이 이렇게 많은데 벌이 없다고요? 벌 공경 오실까요? 안젤라 장미 정말 가드너들이 우리 가드너분들께서 안젤라 장미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엔 알았는데 네 이름 잃어버려서 미안구나 화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쪽에도 또 아주 여리여리한 핑크핑크 꽃벌들 보세요 장미꽃 엄청 피겠습니다 벌이 저한테도 막 달려듭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흩뿌려놓은 이 아이들 너무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양귀비라고 했겠습니까만은 이쪽에도 역시 장미가 와 와 어쩜 이렇게 꽃이 심히 좋을까요? 하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아침 햇살에 너무너무 영롱한 오 정말 벌이 많습니다 꽃이 있는데 벌 나비가 있게 마련이죠 와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나무 끈끈이 풀은 정말 이 아이들도 뭐 그냥 씨앗 뿌리는 대로 너무너무 그렇지만 뽑아버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짝꿍이 풀라니까 그냥 두자고 그래서 그냥 두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아주 아주 정의화대한 그런 정원보다는 그저 그냥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냥 꾸안꾸 정원으로 가려고 그래야 감성도 묻어나고 아 이 미산 딸나무는 어 여기 꽃이 하나 있군요 근데 가을에 단풍이 좋은 줄 알았더니 벌써 단풍이 드는가요 단풍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와 와 너 뭐니 어 벌들 찔레 장미가 이렇게 예쁘네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장미들 듣지마 장미보다 찔레라고 했거든요 아 찔레 정말 예뻐요 찔레 말도 못하기 예뻐요 이렇게 요즘 찔레가 아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음 그야말로 새로운 수종들이 자꾸 나오니까 일단은 꽃잎이 작고 이쪽에 요거 보세요 와 작년에 피지 못했던 아이들 제가 삽목했던 아이들 다 꽃을 보여줍니다 자 우와 바라마 브로다오 꽃으로 가득한 유울의 셜롬 정원입니다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꽃볼이 와 꽃송이들이 말도 못하게 달리고 있네요 와 멋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 꽃들이 다 필때까지 정원은 아주 화려할 듯합니다 자 이쪽 우측에는 또 음 하얀 톱불 코스모스가 이렇게 하나둘씩 피어나니까 완전히 하얀 톱불 와 음 제가 정말 코스모스 좋아하는데 하 하 하 아 너무 예쁘네요 색깔마다 저마다 투톤도 예쁘고 단색도 예쁘고 아주 진한 루비색이 이쪽에 이제 여러가지 코스모스가 이제 형형색색 흰색도 있고 핑크 빨강 뭐 여기에 또 수레국화까지 우와 볼들 이제 일본 라인의 이 하단에는 꽉 찼습니다 볼라비가 아주 모두 집합했나봅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 찍는 날이야 어우 저 안에 원추리가 표도 안보입니다 와 볼라비가 그냥 한여름도 아닌데 아주 엄청 많이 와서 노는군요 수레국화 코스모스와 그 다음에 수레국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음 어우 벌 봐 벌을 셀 수가 없이 꽃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또 노란 코스모스 있죠 이 아이들은 또 중간에 무늬가 있는 또 다른 아이들입니다 우와 음 붉은 인동입니다 아추 정말 지금 어우 저기는 뭐 왕벌들이 우와 너무너무 많이 빨아먹었나봐야 어우 너무 뚱뚱해 너무 뚱뚱해 우와 이렇게 해서 6월에 첫 영상을 담아봅니다 원추리들이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폈고요 원추리도 많아서 한번 사다 놓으면 얘네들은 정말 죽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어느 꽃집에서 이거 팔다가 처지니까 저한테 그런 걸 못 팔잖아요 저한테 이 한 판을 주셨는데 올 봄에 제가 저도 가져오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다 죽어가는 꽃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갔다 일단 뭐 허단이 있으니까 심었죠 그랬더니 올봄에 아주 진짜 자색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 아이들이 뭘까 뭘까 했는데 동자꽃입니다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이쪽도 장미가 역시 아이보리 핑크 찔레장미 아 찔레장미 찔레장미 예쁘거든요 저는 찔레장미 아주 예쁘더라구요 주황색 담배꽃이 드디어 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지나 봅니다 지난해에 담배꽃을 제가 너무 빠져 해가지고 어느 분이 씨앗을 주셔서 이렇게 심었는데 꽈리꽃이죠 꽈리꽃 꽈리꽃이 하얗군요 빨간 열매가 맺지만 와 너도 참 예쁘다 주황색 응 예쁘다 자 앞면에서 떡갈립 쏘고 와 꽃띠 엄청 많이 나왔네 이야 꽃띠도 완전히 30cm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보니까 또 더 아름답구나 조경을 많이 꾸미죠 요즘 트렌드는 자엽 안개나무입니다 꽃이 폈다가 졌구요 아주 진한 자색을 띄고 엉겅키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영레디 안개나문데 이 아이는 연두색을 띄고요 예 우와 우와 어쩌면 이렇게 꽃화연들이 커서 와 이쪽에도 에렌지움 꽃이 피는데도 피는지도 모르게 초록색 속에 에렌지움 입니다 보랏빛 꽃 꼬리풀 모나르다 벨가못 꽃이 꽃대를 물었습니다 핑크입니다 핑크 핑크 이 아이는 일찍 보려고 꽃대를 자르지 않았고 다른 데는 제가 삽목을 해서 또 키우느냐고 이 아이는 자르지 않았죠 컬러 적용 국수나무입니다 국수나무 자세 여기 아까 옮겨시면 밥티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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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뭐야 밥티샤 노란 자세기 피는 줄 알았더니 제가 올해 처음이라 열매를 맸나 봅니다 콩 콩 같아 콩 어머 아하 무식한 가드놉니다 꽃불이 다시 이게 저쪽에서 봤을 때 아 보라색 꽃 다시 이제 피려고 하는구나 했더니 이게 노란 꽃이니까 피웠던 자리에 이제 열매가 맸나 봅니다 여기가 보라색인데 우와 어우 매우 궁금합니다 콩처럼 뽕 터지네요 그러니까 씨앗 씨앗을 염문한 겁니다 음 문빔이 아주 예쁘게 폈네요 문빔 좁쌀 좁쌀만 해서 좁쌀 꽃인가요 좁쌀풀입니다 아 이른 아침이라 오늘은 바람이 좀 잔잔해서 동작 꽃이죠 얘는 아까 그 애들은 얘들은 기존에 있던 아이들 저 애들은 받아서 온 아이들인데 그 애들이 더 크네 더 왕성하네요 몬타나 의아리인가요 홑겹씨 홑겹씨인데 더 겹은 겹대로 이쁘고 겹은 겹대로 이쁘고 그 다음에 홑은 홑대로 이쁘죠 보라색 아 여기 예쁩니다 뭐 한번 사다 놓으면 해가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네 아마리스 아이들은 한 번 다 지은 다음에 꽃대를 쳐냈는데 요아이는 또 한 번 피고 있습니다 비비추 어쩜 이렇게 꽃불이 아주 많이 나왔는데 보라색 꽃을 부른 것 같죠 비비추 잎은 이렇게 생긴는데 비비추가 아주 여러 가지라 꽃불이 꽃이 터지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비비추 너를 마지막으로 클리마티스 제일 오래된 아인데 꽃불 좀 보세요 야 센스가 없습니다 와 동시다발적으로 필 것 같아요 이제 두 송이가 피는데 꽃돌이 여기저기서 이제 뭐 이렇게 꽃불이 많이 많았으니까 와 와 여기도 또 피고 피는 아이는 올보다 더 화려한 요월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샬롬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